한 번에 와 나 이거 한 번에 오늘 다 아주 얼굴을 아작 내버리겠다 이러면 진짜 얼굴 아작 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얼굴이 바뀌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맨 먼저 해주는 게 베농부터 해주는 거예요 이 매직크림 자체가 베농 베농은 뭐예요 여러분 노폐물을 빼주는 거예요 다른 노폐물들은 여러분 땀이라든가 소변이라든가 대변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빠지는데 여러분들 혈액 찌꺼기라든가 세룰라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디로 빠진다? 림프로 빠져요 다 바를게요 얼굴에다가 한쪽만 먼저 바를게요 여기도 같이 발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오늘 좀 야합니다 되게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보시면은 턱에서부터 이렇게 귀까지 부드럽게 요 쇄골과 쇄골 사이 요 터미누스라고 하면은 요기 보면 요렇게 요렇게 요게 있을 거예요 요렇게 힘줄 같은 거 요거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디? 입꼬리 입꼬리 똑같아요 이렇게 가는 거는 제가 요렇게만 해도 표시가 나나요? 광대 승천했죠 여기? 완전히 틀렸어요 얼굴만 틀렸을까요? 아니요 팔은 더 길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겨드랑에 발라만 줄게요 여러분들 발라만 주고 혈길이 보이세요 여러분? 세룰라이트는 약간 악요 같은 것들이에요 막 쓰레기들이 엉키고 엉켜서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잘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배농 배농으로만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원래는 또 다른 곳에서 만나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요 주의하 ÉBIT